오늘은 부의 추월차선, 완결판, 언스크립티드라는 책을 가지고 인생을 바꾸는 비즈니스, 구축하는 법 네 번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세 번째를 알아봤고, 그 전에는 첫 번째, 두 번째를 함께 알아봤죠.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입니다. 제가 총 다섯 가지를 소개해드릴 거고,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만 명심하시고, 거기에 맞는 비즈니스를 하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사업을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의 저자는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엄청난 베스트셀러죠. 그 책을 쓴 M.J. 드마코입니다. 일단 인생을 바꾸는 비즈니스 구축하는 법 네 번째는요. 바로 시간의 개명입니다. 시간의 개명은 무엇이냐? 돈만 벌지 말고 시간을 벌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벌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나는 뭔가 열심히 하는데 돈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추적해놨어. 그런데 내가 삶이 자유롭지 않은 거죠. 내가 천만 원을 벌고 있어요. 하루에 10시간, 14시간씩 일을 해서. 그런데 이전의 삶과 소득만 늘어났을 뿐이지 달라진 게 아니에요. 달라진 게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시간의 개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돈을 벌기 위한 것은 뭐죠? 내가 내 시간을 자유롭게 쓰고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있지만 그리고 소득이 굉장히 상당하지만 이 시간의 개명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지만 자유롭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M.J. 드마코는 돈만 벌지 말고 시간을 벌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수동적 소득 아마 들어보셨죠? 이 수동적 소득이라는 게 뭐죠? 내가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70억 명의 다른 사람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의 개명은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창출한 가치가 여러분들과 독립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얽혀있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을 컨설팅을 해주는 일을 한다고 해볼게요. 내가 이 사람에게 컨설팅을 하는 동안 내가 이 컨설팅과 분리가 될 수 있습니까? 분리가 될 수 없죠. 내가 내 시간을 투입해서 내가 직접 이 사람과 대화를 해가면서 해야지만 컨설팅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뭔가 유기적으로 얽혀있으면 나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독립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창출한 가치는 여러분과 독립적이어야 돼요. 독립적인 게 대체 무엇이 있냐? 대표적인 게 바로 책 같은 게 있습니다. 저도 책을 썼지만 책을 쓰면은 제가 쓰고 난 이후에는 책과 저는 분리가 된 거잖아요. 제가 뭐 어떻게 더 한다고 해서 책이 더 잘 팔린 것도 아니고 책은 이제 서점에서 매대에 깔려서 팔리는 거죠. 나와는 내가 뭘 하든데 잠을 자든 다른 일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책의 판매와는 관련성이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독립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분리성입니다. 분리성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이 성과를 낸 것이 여러분들의 그 자유로움과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로움은 어떻게 되죠? 내가 이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이것에 뭔가 더 기여하고 뭔가 신경 쓰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분리되어서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그 성과, 그 일 그 어떤 여러분이 하려는 걸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연관성이 없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따로 내 완전히 그림자 분신 같은 게 따로 생기는 거죠. 그렇게 대하지만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되었을 때 우리는 시간의 개명을 이제 지킨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의 개명을 지키려면은 몇 달 혹은 몇 년에 걸친 처절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이 시간의 개명을 뭔가 이루기 위해서는 어쩌면 초기에는 이 시간의 개명을 지킬 수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 성과를 내기 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기회를 단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되고 그 노력이란 것은 정말 남과 양과 질이 다른 그런 노력들을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J 드마크 정확한 얘기입니다. 나는 수동적 소득을 지금 누리고 있지만 그 수동적 소득으로 가는 길은 결코 수동적이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매우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했고요. 내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남들보다 훨씬 몇 배의 노력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간의 개명에서 시간을 존중하라는 말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시간의 개명에서 시간을 존중한다는 뜻은 뭐냐? 그것에 대해서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책을 쓸 때는 책을 굉장히 많은 노력을 썼지만 이제 책을 다 쓰고 나서는 그 판매에 대해서는 제가 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책이 얼마큼 팔렸습니다라는 메일로 날라옵니다. 그런 식으로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는 물론 연관이 될 수밖에 없지만 시간의 개명이 딱 분리가 되면 이제 시간의 개명이 딱 정확히 철저하게 지켜가지고 내가 낸 성과, 내가 이룩한 일과 분리가 되면은 어떻게 되죠? 나는 그것을 잊고 지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신경 쓰고 있으면은 여전히 나는 시간의 개명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자산가치 시스템은 여러분들의 개인 조수를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 대신 일을 해주고, 나 대신 돈을 벌고, 나 대신 내가 하기 싫은 것들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산가치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의 개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자산가치 시스템을 반드시 만드셔야 됩니다. MJ 드마콘 이 책에서 6가지 자산가치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6가지 시스템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이건 나한테 맞을 수 있겠다, 이 한 가지만 찾으셔서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의 소득과 여러분들의 활동은 완전히 분리돼서 수동적 소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바로 머니 시스템입니다. 머니 시스템은 이제 이자, 배당, 합자, 회사, 소득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배당주라는 게 있죠, 주식에서. 배당주를 사면은 분기마다 혹은 매년 배당을 줍니다. 이런 것들은 내가 그 회사에 대해서 신경을 쓰든 안 쓰든 내가 잠을 자고 있든 안 자고 있든 간에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머니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건 뭐냐. MJ 드마콘은 이 머니 시스템의 그 수동적 소득이 주로 사업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배당주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자신의 사업, 내가 만들어낸 사업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돌아가서 그 소득이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디지털 제품 시스템. 이 디지털 제품 시스템이라는 것은 만들기 쉽고 가장 경쟁이 치열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익숙합니다. 뭐냐, 전자책이라든지 PDF라든지 팟캐스트라든지 아니면 유튜브도 되겠네요. 이런 것들이 이제 디지털 제품 시스템입니다. 누구나 만들 수 있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살아남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 디지털 제품 시스템을 만들어놓으면 뭐 이런 거죠. 제가 아침마다 영상을 찍습니다. 그쵸? 영상을 찍어서 올려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영상이 알아서 돌아가는 거잖아요. 제가 이 영상을 계속 보고 있지 않아도, 영상을 신경쓰지 않아도, 영상을 누군가가 보고 있고, 그 누군가가 본 거에 통해서 그 광고 소득을 유튜브가 저한테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런 시스템, 그런 것들을 만들면은 내가 이제 시간의 개명을 지키면서 돈을 벌면서 내 자유를 찾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프트웨어 인터넷 시스템입니다. 이 소프트웨어 인터넷 시스템은 흔히 얘기하는 프로그래밍, 요즘 개발자들이 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코딩이 되고 나면은 업그레이드와 자원관리 외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조금 조금 버그 수준이라든지 조금 조금 고칠 거, 개선점 이런 것만 해주면 되고 처음에 코딩하기가 어려운 것 뿐이죠. 그래서 한 번 만들어 놓으면은 내가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큰 많은 시간을 쏟지 않고도 이게 자동으로 굴러가면서 돈을 벌어준다는 거죠. 이건 일단 기술력이 좀 있어야 되긴 하죠.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인터넷 시스템을 대표적인 것은 바로 모바일리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산업용 소프트웨어, 비디오 게임 이런 것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인터넷 시스템에 해당이 됩니다. 네 번째는 제품 시스템입니다. 제품 시스템은 유통 채널을 통해 판매되는 물리적 상품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파는 거예요. 책을 팔 수도 있고요, 건강식품을 팔 수도 있고, 옷을 팔 수도 있고, 화장품을 팔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을 뭐 여러 가지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오프라인 매대라든지 이런 데서, 아니면 가게를 얻어서 판다든지 이런 식으로 파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품 시스템은 말 그대로 제품 판매가 아니잖아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가게를 임차해서 거기서 화장품을 판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거기다가 하루 종일 붙어 있으면서, 거기서 뭔가 계산을 하고, 물건 관리하고 있으면은, 그것은 이제 머니 시스템을 만든 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내가 직원을, 믿을 만한 직원을 뽑아가지고, 내가 그 가게에 출근하든 출근하지 않든 간에, 그 가게가 알아서 굴러가서, 그 알아서 굴러가는 데서 소득이 나오는, 이게 바로 이제 제품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단순하게 불만이라든지 질문, 이 정도만 관리해주면, 한 번 올려놓으면 계속 이제 사람들이 보고서 구매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제품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 시스템도 역시, 우리가 시간의 개명을 지키면서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대여 시스템입니다. 대여 시스템은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을 대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대여, 월세라든지, 그리고 이제 동산 대여, 우리가 뭐 차량도 요즘 빌리잖아요. 킥보드도 이런 거 빌리죠. 이런 것들. 그리고 주차 공간, 주차할 공간이 너무 없으니까, 주차 공간을 임대해서 돈을 버시는 분도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대여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여 시스템들 역시, 내가 여기 딱히 신경을 쓰지 않아도, 시간을 많이 쓰지 않아도, 뭐 알아서 돈을 벌어다 주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시간의 개명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자산머니 시스템이다. 그래서 이런 대여 시스템도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라든지 소형 아파트, 월세 줘서 돈 벌으신 분 많잖아요. 그런 것들에서 대여 시스템을 구축하시는 거죠. 여섯 번째, 인적 자원 시스템입니다. 인적 자원 시스템은, 제품 시스템 혹은 서비스 시스템에 종속시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인적 자원 시스템 말 그대로 사람을 관리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관리한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뭔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런 거가 있겠죠. 우리가 프랜차이즈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는 알바생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알바생들을 내가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아니면 이런 것도 있죠, 요즘에. 요즘 배달하시는 분들, 배달하시는 분이 배민에 등록해서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배달원들끼리 뭔가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배달원을 관리하고, 배달원을 공급해주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다 인적 자원 시스템. 그리고 대표적인 게, 전통적으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인적, 인력 시장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인력 소개소 같은 데서 가면, 공사장이라든지 일당 받고 일하시는 분들이 거기 가서 일자리를 구하시고, 또 내가 하루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하루 일자리 일할 사람이 필요하면, 그 인력 소개소에 전화를 해가지고, 혹은 찾아가가지고, 거기에 맞는 사람을 추천받아서 쓰기도 하죠. 그런 것들 다 인적 자원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얼마든지 내가 크게 신경 쓰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바꾸는 비즈니스 구축하는 법, 네 번째에서 명심해야 될 것은, 항상 내가 시간의 기명, 내가 거기에 에너지와 시간을 쓰지 않고도, 그것이 알아서 굴러가서 돈을 벌어다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MJ 드마코는, 자산 구조를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산 구조라는 건 대체 무엇이냐? 당신을 위해 쉬지 않는 대리자들을 유명합니다. 자산 가치 창출의 또 다른 구성 성분은, 바로 자산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 가치 시스템은, 365일, 24시간 작동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소득을 가져다 줄 것이다. 자산 구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아까 그 여섯 가지를 제가 소개해드린 겁니다. 거기서 한 가지만, 여러분들, 어, 이거 나도 할 수 있겠는다라는 것을 하셔서, 시스템을 잘 만드시면,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일하지 않고도, 내가 뭐 딱히 뭐 신경 쓰지 않고도, 알아서, 굴러가서 돈을 벌어다 주는, 자산 가치 시스템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M.J. 드마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시간을 아까워하지 말라고. 종국에는, 이라는 단어가 핵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뭐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 없습니다. 가질 수 없겠죠. 하지만, 이런 시스템을 가지는 노력을 하다보면, 종국에는, 머니 시스템이 탄생하게 된다고,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시도들, 내가 이런 걸 만들어보고 싶다는, 그 마음 결심,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여러분들의 피나는 노력들, 이것이, 만나면은, 종국에는, 이게 뭐 한 달 뒤에 된다는 거 아닙니다. 1년 뒤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종국에는, 머니 시스템이 탄생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M.J. 드마크가 이런 얘기를 하다보면, 이런 질문을 받는데요. 황금 거위를 왜 파는가? 돈을 벌었다 주는, 자산관리 시스템, 자산구조 시스템을, 왜 파느냐? 이런 질문을 받는 이유는, M.J. 드마크가, 매달 돈이 들어오는 기업을 팔았기 때문에 받는 건데,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왜 파냐? 물어보면, M.J. 드마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가지 이유에서 팔았는데, 첫 번째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감가성각이 되고 있다. 말 그대로 거위가 늙는 거죠. 그래서 예전같이 알을 많이 낳지도 못하고, 알이 그렇게 크지도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필요한 거고, 기존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비싼 값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파는 거죠. 두 번째는, 기업가의 내 역할이 시들어졌다. 내가 어느 순간, 기업가가 아니라, 관리자가 되고 있더라. 거기서 약간 정체성, 여기 이런 데 좀 회의감이 있어가지고, 나는 기업을 팔아서, 또 새로운 기업을 만들고, 자산가치 시스템을 만드는데, 노력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서, 영속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만들 수 있는, 자산관리 시스템과, 자산버니 시스템과, 10년 뒤, 15년 뒤에 만들 수 있는, 자산버니 시스템이 많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경험가치 지식이 쌓일 테니까. M.J. 드마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제일 초창기 만들었던 것들과, 그 후, 5년 뒤, 5년 뒤, 10년 뒤, 그리고 지금만 만들 수 있는 게, 완전히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싶었기 때문에, 나는, 내가 가지고 있던, 황금 거위를 팔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생을 바꾸는 비즈니스 구축하는 법, 네 번째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수동적 소득, 소극적 소득, 그러니까 알아서 돈이 들어온, 내가 일하지 않고 돈이 들어온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처음에 일단 노력하셔야 되고요. 이 M.J. 드마크가 말한 힌트를 준, 여섯 가지를 잘 고민해 보십시오. 거기서 내가 조금이란 연관성 있는 거, 관심 있는 거, 잘할 수 있는 거 선택하셔서, 한번 만들어보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그러면은, 뭐라고 그랬죠? M.J. 드마크가? 종국에는 가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와 함께, 이 머니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좀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